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지 강미룡입니다. 사월학형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사월학형 보고 어떤 느낌이어서 물리학 시험 보신 분들, 제학생들만 봤잖아요. 제수생들은 안 봤는데 하나를 얘기할게. 어떤 시험인가? 후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짧게 한 문장을 얘기한다면 개념의 힘, 기출의 힘이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다. 3, 4월은 늘 마찬가지인데 개념학습이 완료가 안 돼 있거나 기출학습이 미진할 경우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걸 보여주는 시험이었어. 6평부터는 방향성이 좀 달라야 돼. 새로운 유형들에 대한 접근에 대한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6평 이후 하반기고 상반기, 일반적으로 6평 전까지를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거든. 상반기는 6월 말까지 아니냐. 수능이 12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입시 생활, 입시에서는 입시 일정으로 본다면 6평 전까지를 상반기라고 하고 6평 이후에 하반기라고 하는데 상반기는 계속 개념과 기출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때예요. 물론 더하는 건 상관이 없어. 개념 기출이 다 돼 있다. 라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문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개념 기출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냥 예상문제부터 풀어나가겠다. 모의고사부터 풀어제끼겠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하반기 때 할 걸 왜 지금 하고 있냐고요. 지금은 문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를 세우는 거 아닌가? 문풀의 뼈대는 뭐예요? 누가 뭐래도 개념학습 아닌가요? 누가 뭐래도 기출학습 아닌가요? 알면서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앞뒤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해야 할 것들이 딱 개념학습과 기출학습이에요. 알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념의 힘이 있어야 문풀의 힘도 생기는 거예요. 기출을 가지고 수능의 방향성을 너희들이 채득해야 예상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출제문항수부터 분석해보도록 할게 875로 출제가 됐어 965여야 되는데 작년에 사월학평도 그랬는데 작년에 사월학평은 866으로 나왔거든? 수능은 965가 기본 메인이야 메인 그래서 뉴턴욕학을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원래 여섯 문제거든 여섯 문제인데 다섯 문제로 좀 줄였단 말이야 이런 일은 발생하기 힘들 거예요 뉴턴욕학을 줄이진 않을 거예요 참고하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나왔어 대신 이제 2단원이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치? 2단원에서 에너지 띠랑 반도체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내 건데 근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약간 좀 난이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근데 제 학생들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잘 못 보셨어요 3월 학평보다 좀 쉽게 나와서 등급컷이 약간 높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크게 뭐 3월 학평 본 다음에 20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확 나타나는 것은 느끼지는 좀 느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체감이 되진 않는다 열심히 공부해줘야 돼 알았지?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됐고 출제 경향 역학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됐는데 근데 늘 요즘에 전기력이 전기력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온다거나 자기장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오잖아 이번에는 19번의 자기장을 약간 생각을 요하는 문제로 출제는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뉴턴 역학만 좀 생각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느껴야 돼 그래서 아 내가 킬러 유형 분석도 잘 안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겠지 그치? 응 킬러 유형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풀이법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뉴턴 역학 킬러는 안 못 풀어 지금 10번이랑 지금 20번이 둘 다 뉴턴 역학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정답률이 25% 말이 됩니까? 지금 그치? 되게 쉬웠는데 해설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리버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 교과서적으로 문제 풀어도 그냥 풀리는 거였는데 스킬이 없어 스킬이 스킬이 필요가 없다고 정석적으로 그냥 풀어주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전기력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기출문제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교육청 문제들 복지한 느낌 3월학평이랑 유사한 게 너무 많이 나왔었고 작년 4월학평이랑도 비슷한 게 많이 나왔어 작년 4월학평도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거고 이번 3월학평은 너희들이 3월학평 혹시 분석 안 했어? 모의고사 보고 분석 안 해? 똑같이 나온 게 막 있었잖아 전반상 문제 완전 똑같잖아요 15번인가요? 세타는 45도보다 크냐 작냐 이거 물어보는 거 완전 똑같았잖아 그냥 자가복제되어 있어 반성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올해 나온 기출문제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월학평 끝나고 3월학평 해석 분석해야 되고 4월학평 끝나고 4월학평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하고 자기 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난이도는 중상급인데 1컷이 이게 뭡니까? 43, 38, 32, 24 제수생들이 여기 들어오잖아 47, 38 이렇게 나올 거예요 4점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4점 너희들이 제 학생들 지금 제 학생들 잘 아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니네 블라인드 처리하셔야 돼요 예상 컷은요 의미 없어요 니네 이거대로 지금 안 없어지네 더 강조가 되네 더 진해지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너희들 상위권 학생들아 1컷 47점 정도로 봐야 6평에서 충격 안 먹는다 47, 8쯤 되는 거예요 47, 8 42쯤 되고요 36쯤 이거 거의 뭐 한 28, 29 뭐 이 정도쯤 돼야 돼 이 정도로 보시고 자신은 등급컷을 판단해 주세요 안 그러면 6평에서 6평 보고 나잖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니네 지금 이거 기준으로 이 예상 컷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망한다 알겠지? 이 예상 컷은 제 학생들이 개념도 안 끝난 친구들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 놓은 등급컷이에요 6평 때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알았지? 잘못된 방향성 잡으시면 안 돼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 아 객관적으로 지금 이게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학습 계획을 짜면 6평, 9평에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47점 거의 만점 이렇게 느끼셔야 돼 1컷을 그리고 너희들의 등급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희들 6평 등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6평까지 공부하셔야 돼 안 그러면 등급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등급이 나올 거예요 명심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 자 상반기 학습 방향을 잠깐 얘기를 해주면 개념 학습을 2회독 정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개념 학습을 2회독 정도 하셔야 되고 기출 학습도 2회독 정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생각의 힘을 요하는 약점 문항들은 실전적인 풀이법들을 정리해 너희들 백지 복습, 백지 복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풀이법을 직접 노트에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합니다 알겠지?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상반기랑 6평까지 6평까지 개념 2회독이 안 된 사람들 이거 하셔야 되고 기출 학습 2회독 안 된 사람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개념은 너희들이 고2 때 진짜 열심히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수능 개념 한 번만 한 것도 2회독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우리가 2회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출은 올해 두 번을 풀어야 돼 올해 작년에 풀었던 거 의미 없고 오래 풀어야 돼 물론 전체 800에서 1000문제가량 되는데 그걸 두 번 풀 필요는 없어 그래서 선생님도 기출 300이라고 300개만 딱 뽑아놓은 게 있잖아 이거를 2회독 정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어려운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2회독하면 되기 때문에 6평까지 꼭 할 수 있겠어? 그걸 해야 돼 더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 이거 다 했어 그 다음에 나는 문제풀이도 하고 킬러 분석도 하고 이럴래요 그렇게 하셔요 치고 나가세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꼭 이걸 해달라라는 얘기야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생각하면서 생각의 힘을 요하는 약점 문항들에 대한 실전적 풀이법을 직접 정리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푼 문제들은 반드시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딱 풀 수 있게 풀이법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알았어? 자 다음 주제별 학습 방향 얘기 좀 해볼게요 주제별로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공면 유형이 20번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역학적인 손실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또 최근, 극 최근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수급을 해서 그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된다 연결물체 분석이 아직도 많이 안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을 때 개로 보고 하나로, 개로 하는 거 하나로 보는 거지 하나로 보고 따로 보고, 하나로 보고 따로 보고, 하나로 보고 따로 보고 이게 아주 태세전환이 잘 되셔야 돼요 전체를 보고 한 덩이로 보고 해석하고 각각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태세전환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연결물체들은 실이 끊어지는 것들은 이번 시험에는 휘너지는 게 안 나왔죠? 원래 실이 끊어지는 게 거의 100% 출제가 되고 있는데 출제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조심해야 돼 실이 끊어지는 유형은 정말 중요하다 빗면 위에서 실이 끊어지는 거 전기력 19번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력이 0이 되는 점에 대한 건 다 아는 거고 항상 개의 전기력의 합력이 0이다 항상 전기력은 지들끼리 주거반님이 반대방향으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점전화들을 다 하나로 본다면, 개로 본다면 전기력의 합력이 0이다 라는 거, 그런 것들 꼭 명심하시고 이번 시험에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쿨록력으로 정량 계산하는 것도 꼭 해설강에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정량 계산을 빠르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바랍니다 특상, 이번에 나온 특상도 진짜 작년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작년 기출과, 근데 또 많이 틀렸어요 관측 길이나 길이 수축에 대한 거, 또는 시간 팽창, 그리고 빛의 진행 경로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시성의 상대성과 함께 충실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번 특상이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개념 학습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 개념 강의를 한번 그냥 수강해 특히 동시성의 상대성 파트 최고답률 베스트는 얘입니다 얘인데요, 이걸 개로 이렇게 본 다음에 가속도와 같다는 얘기는 전체 질량과 같기 때문에 전체 합력이 똑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력 정보를 줬잖아요 따로따로 들어가서 각각의 연결물체는 질량비가 합력비다라는 걸 꼭 거의 습관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연결물체는 항상 질량비가 합력비예요 이걸 지금 25%의 정답률이 나왔다는 거는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역학에 대해서 너희들이 많이 미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제 학생들아, 6평 끝나고 우리 후회하지 말고 지금, 지금이 기회예요 최적기 알겠지? 내신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내신 전후로 해서 바로바로 수능학습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면 유형, 요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공면 유형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 있지 이 구간을 반드시 모두 활용하셔야 되고 이 구간, 힘을 받는 구간 진입하는 거 있지 진입과 탈출, 진입과 탈출할 때의 운동에너지 비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아, 이런 문풀 원칙도 정리되어 있지 않는데 너희들이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푸니 공면 유형은 진입과 탈출할 때 운동에너지 비를 구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구간을 모두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문풀의 원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과 기출이 끝난 다음에는 잘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전기력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점전학끼리 밀거나 당기는 힘인데 얘는 쉽게 출제가 됐어 근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주고 해석하라는 것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난이도로 전기력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란도 특강에서 전기력, 자기장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올해 자기장과 전기장이 추가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상 이거는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돼 기출에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데 다만 디테일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하고 빛이 진행할 때 한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가 맨날 상대성 그러는데 절대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 자체는 절대성 두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의 선후관계의 상대성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자기장, 자기장의 변화 합성 자기장 변화는 무언가 변화를 준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P랑 R은 변화가 없고 Q만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A나 B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의 변화량이 B제로는 Q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 동적 상황들을 해석하는 거 자기장은 항상 동적 상황과 정적 상황 두 가지를 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동적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4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마칠 건데 6평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 개념과 기출 완료하고 그 이후로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치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6평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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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